한글자막 아 저 V LIVE 찍었을 때 진짜 근데 비 왔었지 않았어요? 그쵸? 아 눈? 아니 눈? 비? 비 왔었거든요 근데 진짜 엄청 추웠었잖아요 네 진짜 추웠어요 근데 재밌었어요 진짜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그 초록색 배경이 더러워지면은 안 돼가지고 마이크 소리 너무 작아요 마이크 소리 좀 키워주세요 비에프 하세요 마이크? 아니면 노래가 없으니? 아 노래방 마이크? 노래 마이크 안 볼까요? 이송이던데? 여기 카페 놀랐어요 이제 여기서 만나니까 뭔가 좀 새롭다 뭔가 활동할 때 느낌이에요 방송할 때 돌아가고 싶다 진짜 빨리 컴백이에요? 빨리 컴백이에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끝 반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왜 이렇게 웃기죠? 네 오랜만에 오늘 그냥 다 웃겨요 너무 재밌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렇게 빨간색 옷이 많이 보이는 것 같죠? 네 저기요 빅바니가 있어요 빨간 오늘 드레스 코너가 빨간색이신가봐요 빨간색 아이템들과 옷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 왜 그러지? 왜? 나 왜 그런 줄 알았어 왜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잖아요 다가오는 거 아니야? 그치 다가오니까 대박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호시콘스 당일에는 상의와 하의를 다 빨간색으로 오오오오 여러분 동의하세요 상의랑 하이라이하여 아닌 것 같죠 아니 거 같죠 죄송합니다 물이었습니다 물이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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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뭐예요 근데 진짜로 지금 빨간색으로 입으시는 분들 무시하시는 거예요 아니죠 상의랑 하의랑 같이 이제 빨간색 센터를 입으면 4번 같잖아 아 귀엽다 감사합니다 아 해주세요 소리가 너무 작아 아 이 마이크가 좀 부르네 그쵸 죄송합니다 잘 못했습니다 잘 못했습니다 지금 너무 오랜만에 봤는데 살짝 어색한 것 같아 아직 꼼꼼 별로 안 어색해 오늘 뭔가 되게 가깝다 우리 거리만 1m? 근데 너로 가나? 3m 1m는 뭐야 1m는 여기고 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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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오랜만이어서 떨려요 1m 1m 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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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m 2m 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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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m 3m 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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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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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m 5m 5m 7m 5m 5m 저 연간은 그녀는 몇 개씩 꼬미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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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미병 꼬미평 꼬미평 다시 쳐다보니 네요, 네요. 심지어 바라기 안쪽 심지어 바라기 안쪽 오오오 왜? 나 이럴 거 같은데 나 근데 감사합니다 나 맞지 네 맞아요 이유를 백자 안 한거야 네? 괜찮아요 쟤 다 맞지 저희 면 받자 괜찮아요, 근데 남은 거 와야 하는 거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 지키는 거 아니야 다 지키는 거 아니야 근데 또 뭐해서 브라운 금요일 거에요? 진짜 진짜 웃겨 진짜 웃겨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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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후에 브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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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 아 Expl nick 아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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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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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맞습니다. 네네, 네네, 신나? 네, 네네. 안 갈래요? 여러분 저도 안 갈래 했어요. 아, 귀여워. 잘했다고요? 네, 안 먹었습니다. 아니, 그때 아유 때 이후로 그냥 갈래. 잠시만요. 아! 그래서 옛날아요?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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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 머리 위에 있는 거 먹고 싶죠? 복숭아가 언제 커죠? 겨울? 아니요. 아홉 때가 겨울이 되나요? 여름? 여러분은 말복 파세요? 딱복 파세요? 말복! 말복? 말복! 말랑한 복숭아랑 딱딱복숭아 아 이런 걸 하시는 거예요? 말복? 전 말복이에요 텔레카시다 텔레카시? 윙윙? 유키 무슨 얘기 했어요? 말복 딱복 아 말랑한 복숭아 딱딱한 복숭아? 아연이는? 저는 딱딱 딱딱한 거예요 근데 저 벗기려고 하고 있어요 멤버들이 말랑한 걸 좀 약간 너무 하트하신 거 아니에요? 사실 지금 아직 고민 중이긴 해요 근데 아직 복숭아 철이 지났잖아요 진짜요 그래가지고 살짝 고민이 되는데 제가 고민해보고 여름에 또 말씀드릴게요 아 안 그래도 저 어제 복숭아 먹는 염숭아 없었는데 복숭아 먹는 되게 잘 안 좋아했고 내가 진짜 많이 하고 있어요 대단한 벗기 전혀 안 좋아해 아이쿠 너무 많이 안 좋아해 아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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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연아 안 좋아? 13번, 4번 한번 나와줄게요. 나도 하고, 네, 감사합니다. 가족을 나와주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너무 귀여워.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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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 난 진짜 감사합니다. 줄게 뛰어내려고 해요. 그럼 한 번 봐주세요. 나 juice 잘 먹어요. 너무 뜨거워. 아연이는 딱딱하면 조심하래요? 아 연이는 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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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n? Korea 근데 바꿤려고 하고 있어요. 아 바뀌려고 하고 있어요. 멤버들이 말란 걸 좋아하죠. 아 invece combination. 섞으면 안돼요? 네! 아 저희 북스랑 먹었어요... 거든요. 아마도. 먹었나? 와. 아 먹은 바위가 좀 많아 그때 아이들이가 따끗한 감 감 감은요? 감도 말라 홍시 홍시 아이스 홍시 맛있겠다 아이스 홍시 약간 그런 거 국식이 많이 나오잖아요 국식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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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노래 한 거예요 국식이 안녕하세요 맛있는데 월요일이 될까? 시골에서 가겠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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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 읽으셨는데 왜? 네? 아, 나 안 쓰시는 거예요? 아, 아예? 아, 아예, 아예, 아예? 아, 읽어요? 이거 읽어요. 네, 예. 아, 네, 예. 아, 네, 예. 아, 진짜요? 아, 진짜요?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씬 아, downtown. 아, social 아, 아 bar 아, 아. 아, 에이. 한글자막 by 박진희 15번, 15번 나오실게요. 아.. 아, 인사 많이 찍어? 아니, 심히지 않지? 어, 왜? 우리가, 야, 왜? 아, 인사 되게 많이 찍고, 왜? 아, 인사 되게 많이 찍어? 아, 인사 되게 많이 찍어. 아, 뭐 그러세요? 아, 그러니까, 아, 이렇게 찍는 거 같은데.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아, 네. 아, 네. 아, 네. 아, 진짜 아, 진짜 아. 아, 한 번만 더 안 떠올까 봐. 뭐 먹었어야 되지? 아니? 아니 버거킹에 트윈트 달링이라고 있었는데요? 16일이에요. 얼마예요? 사이만 2년이나 300원이네요. 핸트가 없나요? 핸트가 없나요? 핸트가 없나요? 핸트가 없나요? 300원만. 한 명씩 100원씩 받으면은 1. 가이오 1. 가이오 아, 난 길아가는데? 2. 가이오 2. 가이오 1. 가이오 2. 가이오 1. 가이오 2. 가이오 3. 가이오 2. 가이오 5. 가이오 2. 가이오 4. 가이오 1. 가이오 아, 진짜요? 2. 가이오 2. 가이오 1. 가이오 2. 가이오 만난 한 개 안 돼. 맨날 할까요? 네 전제도 해야죠 잘 어울려 네? 자기 전 자기 전 자기 전 자기 전 마저 Ga 나 멀티가 안 돼요 마잇돈 바잇 은요? 트위터 말씀해 주시겠어요 마잇돈 바잇 은요? 17번, 17번, 60초에 숨겨야 돼요. 이 주인기예요, 헤어. 여러분, 내 벡치 뭐 하실 거예요? 일해요? 어디, 어디, 어디 지금? 아침에서 잘 거예요? 빠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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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빵 출근하다고... 아 출근이 많으시네요 저요? 저는 저도 출근이요 저도 출근할 거예요 컨테이브들과 함께 브이라이구요? 오케이 이거 뭐 얘기했어요? 어 한다고요? 어머 이거 비밀인 줄 알았는데 말했구나 제가 아직 했었어요 아우 가위를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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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다고요 했는데 저희가 뭐 누구 전 uu 요 요 너무 잘했어요 incentiv Save 네 오늘 오늘 알 오늘 오늘 뭐하고 싶었어. 아, 아니 그게 그냥 그냥 안으로. 1번. 앨범. 2번. 2번. 여덟이랑. 이게 문제 없지. 2번. 아니, 노래방. 2번. 5번. 2번. 어? 어? 수빈이다! 수빈! 수빈! 아니 여러분 저 수빈 날렸어요? 노래가 아니라 왜 다 놀라세요? 왜 다 놀라세요? 뭐라고요? 아 안 뭐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바이든 중국에서 보고 나는데 아 나 알아요! 네! 아 나를 얘기했죠? 한현이가 좋아하는 바이든 주황색 멜로드 찾아뵙겠습니다 계속 저녁 뭐 먹을 거야 뭐 먹을래? 뭐 먹을래? 그러게 아무거나 없어 어떻게 지켜 먹겠던데 집에서? 응 매주 또 외식해 아 네 아 네 아 근데 조금 더 조금 더 간단하게 먹어요 아 간단하게 안 먹어요 아 치킨을 먹는데 간단하게 먹어요 이게 아 형 잘 찐는데 아 잘 찐다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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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델프로는 이렇게 가는 거야? 롤델프로는 이렇게 가는 거야? 롤델프로는 이렇게 가는 거야? 롤델프로는 이렇게 가는 거야? 수현아, 오늘X 날 안 왔어 롤델프로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다 뭐 하는اش twists 12번번에서 29번번liter 롤델프로는 이렇게 표현이 가능한 것 같았어요 이럴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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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릭터 중에 뭐 닮았어요? 몰랐어요? 맞아요 멤버들 졸라 몰랐어요 여러분 저는요? 왔나요? 아싸요 왔나요? 왔나요? сознarily 안 났는데 저는 Seal에서 Verein teleport 근데 여러분 저 스 откры지 않았어요? 모르겠어요 ol 이거 스메는 안 맞어요? 모르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들어오는 것 같다. 똑같은 소리였지. 안녕. 아 형 근데 형 무슨 일 있어줘? 저거 할로 갈 거 같고 최애플레스러니 말고 또 있어? 몰라? 내가 근데 1사이즈 5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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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리고 가 바로 정리할거야. 정리할거야? 정리한 다음에 접는거하고 차이가 뭐야? 정리하는거하고 접는거하고 차이가 뭐야? 차이 없어. 수배? 정리는 많이 정리하는거지 안 닮았어요. 다행히. 안 닮았어요? 진짜? 진짜? 노래 뜨라고 그냥 노래만 뜨라고 다 몰라. 좀 더 입고 내가 그냥 내가 누구만을 가고 기억이 안가 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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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지금도 누나? 어? 지금도 누나? 네. 하루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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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런 누나는 메리프리 이어가야 될 때 나중에 하루밍 하우 아아 수나리가 마이크를 안키고 일기하고 여러분 저 형 단대다가 와우 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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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로 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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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요? 저 올라프에요? 제가 당근 코에 꽂아야 되잖아요 네? 불꽃? 불꽃이 뭐에요? 정령? 정령? 귀여워요? 신기하다 아 맞다! 저 어제 꽃빛 파티 씬 1화부터 존재하려고 하고 있어요 너무 재밌어요 꽃빛 파티 씬 추천 아연이 추천 아쉽죠 여러분? 네? 안 들지 마세요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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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 라러 한글자막 by 박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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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해. 역시... 내가 보면... 혀 보고 알죠? 내가 처음 hall고... 알았네? 나도 그게... 오늘... 쑥쑥쑥... 아... 쑥쑥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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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무라이를... 이거랑... 일상에 있는 뱅쇼이 나와.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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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애기자문에... 아... 나이 방금 전에... 콱팥! 바로 보네... 그럼... 맞아... 화이팅! 다른 걸 한 것 같아요. 이 모양이 왜 이렇게 하면 다른 거예요? 아니, 그거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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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번, 29번, 30번 나오실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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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如果 뭐elet을ى.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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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십시오. 네. 아, 이 영상은 그 영상에 대해서.. 그래도 나도.. 나도 마이브라함.. 전화해 주는 것 같은데.. 아쉬운 것 같은데.. 아, 진짜.. 저 우리의 이거든요. 네.. 아니에요.. 우리 모두 다. 저, 마이브 전화해서.. 난 전화해 주는 것 같아요. 이제 저, 마이브 전화해 주는 것 같아요. 네.. 그지, 마이브 전화하는 것 같아요. 그럼, 저, 마이브 전화해 주세요! 아, 저, 마이브 전화해 주세요. 둘, 마이브 전화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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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신선한 거요? 신선한 거요? 말랑말랑한 거요? 그러면 신선한 거니까 오케이 뻔했어요? 나 뻔했어? 신선했어요? 여기여기여기 안녕하세요 nochmal 주세요 먼저 옷 저는 이제 이렇게 잘해비례합니다. 이제 가볼게요. 오동 빠인다. 우지 오늘 어디 만나? 이걸 내 explain to you today's talk 이미 근접 설레 conventional 어쩔 수 없을래요? 전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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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아까 전에 추천해드렸는데 네 네 10만원 같이 잘해드렸는데 제가 네 아 아 아 어 아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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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메춤 뭐했는데요 네 아 회요 회 회를요 네 저는 그러면 꿈나무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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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니 괜찮아요? 어, 많이 하세요. 부담대! 안 말래요. 혹시 어디세요? 유한대. 괜찮아요. 네, 넘어가려고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뷔페 가요, 뷔페. 넘어갈게요. 잘해, 잘해, 잘해.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쉬워서 그래요? 네. 예쁘다. 언니가 잘해지는 곳, 어디서 잘해. 아, 그니까. 아, 아니. 아, 아니. 찾긴 해요. 나 진짜. 버거에요. 저기를 이루어진 거죠? 네. 하하하하 이거라고 하십니다 별론도 아직 같이 하실래? 네 뭐라 그랬어요 또 패스 네? 두부김치? 끝났다 저 메달 땄잖아요 금메달 ㅋㅋ ~~ ~~ ~~ ~~ ~~ ~~~ ~~ 감사합니다.